공고기 까치 까치 설날은 오늘의 이유요 베로 잉기 한 번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올려놓으요 설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렇게 항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쁜 사진도 찍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어떻게 생각하오? 짐은 아주 좋소 혹시 짐이오? 짐이오 어쩐지 거슬리더라구요 약간 내시같은데? 지금 몇시요? 지금 몇시요? 이건 뭐요? 이거요? 이거 워치라는 것이오? 워치요? 자 원단이 보아하니 잘 사는 집 아닌가보여 원단이 보아하니 왕이 직접 선사한가보여 원단이 보아하니 아이고 이거 좋아하나보여 우리 어머니가 사준 옷이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름답소 아주 고급스러우면 풀색인데 아주 뷰티풀이오 아니 우리 어머니가 드시면 아주 좋아하시겠소 서양식 농담이오 고맙소 농이오 농 땡큐 어쩐지 저는 저번에 안색시험을 하는 궁금하지 않소 물어보면 대답하시오 솔직히 그거 부인고 안 봤소? 떨어졌소 여름 색깔로 아주 잘 골라봤소 지금 겨울이 추워 죽겠는데 여름 색깔로 그러면 어떡하오 당신은 어떤 색으로? 난 지금 왕이오 난 진짜 짐 덩어리 그냥 짐이란 덩어리 색깔을 보니 약간 내시 같은데? 각자 그러면 그 안색에 어울리는 색깔이 다들 어떻게 되시오? 저는 그 톤이오 저는 약간 좀 얼굴이 진해서 진한 색을 좋아 그래서 무슨 톤이오 그래서? 얼굴이 진해 무슨 톤인지는 잘 몰라 역적 톤이래 그러시오? 내가 봤을 때 네 양반들끼리 한번 찍어보고 나가주시오 우산을 밖에서 지키고 있거라 지키고 있거라 개교 사회를 만드지 말거라 내가 계급이 올라가면 자네부터 죽일 것이다 지금 죽여도 된다 앞에서 이제 우리 집 먹먹이를 왜 자꾸 괴롭히는가? 죄송합니다 다시 지져보거라 여섯 명이 다 안 나올 수도 있으니 두 명은 앉아보시오 내가 앉겠어 내가 앉겠어 서현이 낮은 놈이 앉으시오 어른들이 앉으시오 아 보기 전에 그런 말이여 자 그렇다면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자 하지만 그 전에 영보자를 차단했습니다 누구야? 이놈 이제를 니가 알렸다 치 나한테 진짜로 이 죄를 니가 알렸다 짜아아악 저는 아니옵니다 하나 잠깐만 어디를 봐야 돼와 잠깐만 앞에 사진사가 있지 않소? 하나 둘 셋 아 산뜻 타워 산뜻 타워 어떻게 삿과 설형이 저기에.. 좀 더 웃어보지라고.. 와 찐이 멋있는데? 아 근데 나 아쉽게 칼이 안 보이는데 칼이 들어! 칼을 이렇게 들어? 칼을 이렇게 들어! 여기 네 명이 진하고 여기가 너무 연한 거 같지 않아? 괜찮다? 색깔이? 어 그러면 규, 유가 가운데라고 둘이 한번 바꿔봐 준영이랑 제가 옆으로 바꿔봐 여기가 근데 아까 여기 좀 멋있게 앉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그래서 왜 잰 거야 그럴 거면 의자를 없애는 게.. 의자를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어 하나, 둘, 셋! 시간.. 아 진짜.. 어? 좀 더 가야겠다.. 우리 내 쪽으로 가야겠는데? 살짝 더 가야겠다.. 살짝 더 가야겠다.. 하나, 둘, 셋! 아 딱이다 딱이다 이런 이수는 마치 전우치 갔어 저는 그냥 우치.. 한번 변해볼까? 난 후치요! 하나, 하나, 둘, 셋! 얼굴을 왜 가리시오? 여러 가지 해보는 걸 잘생겼어 여러 가지 하지 마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 누가 싶은 것도 없어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예쁘다 이거 괜찮은데? 하나 더, 이거 뭐야? 괜찮네 딱인데? 괜찮네 아니, 자꾸 떼는 거야 하나, 둘, 셋!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손가락이 없나 봐 하나, 둘, 셋! 안 눌러진다 너 줄나? 너 줘봐 진짜 안 눌러졌어 내가.. 아.. 하나, 둘, 셋! 잘 나오는데? 이거 잘 나왔다 하나 더 찍어가? 마지막이다!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누가 리모컨 갖고 있나? 누가 갖고 있어? 리모컨 있지 않아? 하나, 둘, 셋! 우진이가 갖고 가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이거 괜찮네 이거 예쁘게 잘 나왔어 예쁘게 잘 나왔어 고마웠어 오랜 아이가 다들 어떻게 돼요? 사진 찍는데 말 걸지 마시오!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어 올까? 이거 구도 괜찮다 이거 예쁘다 이거 잘 나왔다 하나, 둘, 셋! 아, 안 되겠어 아,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까 그 구도가 약간 왕의 남자 같고 줬어 자, 2,000원 어, 나쁘지 않은데? 괜찮다 하나, 둘, 셋! 아, 내가 멋있는 포즈를 알려주겠어 이것도 하고 아, 줬어 아, 줬어 아이고 하나, 둘, 셋! 규빈 대감 조금만 더 나를 세우세요 세우 디테일을 살리시오 둘, 셋! 해동검도 안 다녔어 규빈이 형이 약간 이렇게 있는 거지? 응 이러고 태엽이가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턱을 잡고 들어주는 겨 하고 태엽이가 약간 내가 이걸로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아, 좋다 그렇지? 어, 형 규빈이 형도 칼을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팔리오 하나, 둘, 셋! 아주 아름다운 한 쌍이로 한 쌍이로 한 쌍이로 한 쌍이로 한 쌍이로구나 아, 이거 줬어 하나, 둘, 셋! 이런 것도 괜찮다니까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줬어 이거 잘 팔리오 다음 무사 호인무사 오거라 무사 백동수 출마합니다 하나, 둘 줬어, 줬어 역시 넌 무사 체질이오 다 죽여버리겠소 짐을 지키거라 다음 뭐 하겠소 나를 배오 귀엽다, 이건 어, 귀엽네 오늘의 친구가 어제 적인 느낌이오 좋구나 오, 눈눔하오 눈눔한 자세 하나 더 하겠소 눈눔해보시오 오, 멋있소 다음 또 멋있소 망나니 같은 느낌을 해봐 일단 아, 내가 알려주는 느낌? 아, 어때? 오, 열심히 하오 좋소 좋아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알겠어 잡아보시소 네 하나, 둘 가르쳐준 느낌 오, 진짜 가르쳐준다 너무 좋은데? 진짜 꼬마왕이 배우는 느낌이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고 가슴 피고 한번 찍어서 하나, 둘, 셋 이거 좀 재밌게 해볼까? 아아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오 무사가 놀아주는 거 같소 우리 이제 다 나온 거 같소 이제 그냥 문화하게 지켰어 다정하게 하나 뭐라 이걸 왜 주시오 우리 손잡고 찍자 하나, 둘, 셋 귀여운데? 귀여운데? 아, 잘 나오오 손이 안 나온다 이씨와 정 씨의 만남 하나, 둘, 셋 오, 좋소 좀 내려주겠소 아니오, 오히려 올리는 게 약간 맛돌이 같소 혹시 감별사요? 내 거상이오 우리 요렇게 찍어보는 거 어떻소? 럼프업 비즈니스를 보는 거 같소 서양 신문물이 이거 한 컷 찍고 자세를 하나 알려드려도 되게 싸웁니까? 그래, 한번 알려보거라 이건 맞다 나인 대강님께서 밀님을 이렇게 부모님 안기를 하시는 게 어떻사옵니까? 아, 좋소 무거운데 뭐라고? 앉으시오 아, 좋소, 좋소 약간 로맨틱하게 로맨틱하게 어떻소? 아, 너무 고급다 내가 빌어주겠소 내 손목이 깔아질 뻔했어 힘이 약해졌소 역시 잘 되는구만 근데 내 다리가 다리 여기 맨살좀 가려주시오 약간 욱신이가 용서한테 좀 안겨여야지 덜 먹었고 조금 오른쪽으로 와야돼 난 이게 편하고 볼게 알았어 매미, 매미 자세하시오 오, 귀엽소 이 정도면 입찰금이 높게 한 10량부터 시작할 수 있어 빨리 나온 거 같소 아, 좋소 조금만 더 해보겠소 내가 공진이 앉기도 해줄게 김제게 하나, 둘, 셋 그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뽀뽀를 하지 않소? 나 공진이 앉게 한번 해볼래 난 그냥 너 들어와, 내가 너 안아볼게 내가 안아본다고? 응 올라와 하나, 잠깐만 하나, 둘, 셋 너가 눌러야 된다 이쪽? 응 눌울게요, 하나, 둘, 셋 안 이쁘 어, 잠깐만 됐소 진행해보시오 친구는 코콩을 휘來켜뒀소 준지와 ba come 어서 준지와 바꿧소 저거 Mix esch wenn 아주 그놈하고, 이렇게 청구 toen 왜 이렇게 이쁘시오? 누구의 것인지 답وس하지 저 생각이 있어, 근데. 이 친구 어디를 보는 곳이야? 이해할 수가 없구려. 와, 이뻐다 이뻐. 이거 올리노 마 아니에요? 이거. 오오요. 그냥 교집합. 준지와 오오요. 와, 형 잘 나왔다. 좋소. 이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소. 근데 이 사람들은 표정이 근심곡쟁이 가득한 거 같아요. 아주 근엄하고 멋있소.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다 속옷 하오? 이 친구들은 다 속옷 한 이유가 있어. 아, 이 친구들은 내 친구만! 아, 그렇네. 얼굴 진짜 작아요. 용서 부럽소. 많이 두들겨 맞아서 그렇소. 손에이 부럽소. 이것도 맘에 둬, 이거 둘 다 맘에 둬. 나 이거! 저도 이거 줬어. 나 이거 줬어. 춘진이, 춘진이 안 바뀌었어. 팔만 바뀌는데? 특이하워. 이걸 이렇게나 가는 게 맞... 이게 맞느냐, 이게? 엄청 싫어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우, 이거 진짜 칼 같다. 춘진이 보일 수 있는 거, 이걸로. 아, 이거 해라, 해라. 신발 챙겨줘. 아, 그래? 어, 이거, 난 이거. 난 아니야. 줬어, 줬어. 어, 이거다. 6422번이 낙찰되었소. 다 괜찮소. 줬어. 난 다 똑같아. 저는 anything okay요. 라이언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가보였소. 그럼 라이언은 마지막으로 하나기 최고로... 1434번으로... 표정이 살짝 애매하지 않아? 귀엽네. 귀엽소. 낙찰되었소. 육사2. 육사3. 육사3. 뭐세요, 무슨 멋이.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았소. 다들 어떠셨소? 너무 재밌었소. 너무 재밌었소, 신부님. 너무 재밌었소. 라이언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소.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촬영이었고, 제일 중요한 게 남아있소. 뭐죠? 새 인사를 드려야죠. 어허허허. 라이언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감사드리오. 항상 감사드리오. 라이언들 하지 마시오. 내가 한 번도 못했소. 자, 그렇다면 저희는 물러다 보겠소. 까치야, 울거라. 까아, 까아, 까아. 까치, 까치, 덜렐라이. 지금까지, 오늘의 러브였소. 안녕히 계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